좋습니다. 이어지는 곡은 몽도의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 나는 좋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냐 네가 너무나 예뻐 보여 선을 넘고 싶어 이런 내 맘 이기적이란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이제 고백해야겠어 한번 가볼까요? 고! 뜬금없지 않은데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널 보면 내 심장이 전력으로 질전을 시작해 전력으로! 어떻게 생각해 몰랐지 미안한데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쉬운 맘이 아니야 널 많이 좋아하고 있나 봐 누가 생각해 내가 손으로 가고 싶어 너의 마음이 널 좋아해 너의 마음을 사랑해 내가 이기보다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해야겠어 뜬금없지 않은데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널 보면 내 심장이 전력으로 질전을 시작해 어떻게 생각해 몰랐지 미안한데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쉬운 마음이 아니야 널 많이 좋아하고 있나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자 하나 둘 셋 갑시다 전망둥이 장경찬 고맙습니다 이젠 너와 남이 되면 언제나 겁이 나지만 그래도 나 고백할게 내 맘 받아줄래 어떻게 생각해 뜬금없지 않은데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널 보면 내 심장이 전력으로 질전을 시작해 몰랐지 미안한데 몰랐지 미안한데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쉬운 마음이 아니야 널 많이 좋아하고 있나봐 자 뛰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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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IC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